모바일 게임에서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을 실제로 만나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38살 남성 A 씨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8살 남성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은 A 씨가 모바일 게임에서 말다툼을 벌인 피해 남성을 자신의 집 근처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심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.